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금일시장 기관과 외인들의 투매로 인하여 마이너스 1% 이상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 잘 좀 대응하셨나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 개별주 위주의 장세 그리고 테마성 위주의 장세들로 수급들이 좀 쏠리기 마련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 현대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종목들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하고 그리고 수급들이 쏠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약품의 일봉차트입니다 금일 기사를 하나 먼저 보면서 현대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빨간약 흔히들 많이 좀 알고 계시는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든입니다 포비든 요오드 관련주로서 관련 테마주인데요 관련 테마주로서는 대봉 LS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현대약품이 금일 고점인 27%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강하게 급등을 기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조금 이렇게 빠져주었는데요 우선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차트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든 요오드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약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포비든 요오드 관련 테마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약품은 베세틴 스크럽 세액을 취급하는데 여기에 포비든 요오드가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접시에 포비든 요오드와 알코올을 뿌려본 결과 0.5% 전홍도의 포비든 요오드가 70% 농도의 알코올보다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보다는 포비든 요오드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 병 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지난 7일 포비든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한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포비든 요오드를 활용한 구강 비강 및 인후 부위 적극적인 위생관리는 코로나19 감염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포비든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베타딘 이누스프레이 지금 베타딘 이누스프레이 검색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99.9% 이상의 감소 효과를 입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포비든 요오드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것을 스프레이로 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멸을 99.9% 이상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결과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관련 포비든 요오드 관련해서 이런 테마성 섹터들이 오늘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중에 고가인 8,430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막판 분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일 이런 효과들이 알려짐에 따라서 급등을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막판이 다가오면서 당일 수익 청산을 하면서 매도세가 조금은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당분간 지금 같은 테마성 위주의 섹터별 위주로 수급들이 조금은 뚫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신까지도 같이 매수세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현대학품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한 번 매수했다가 한 번 매도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내가 큰 폭의 상승을 한 만큼 그 구간에서 좀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좀 짜셔야 될 텐데요 국대화하시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내일 장 초반에 당연히 수급들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털어 가시면서 그리고 하방에 대해서 손절 구간, 손절 라인을 잡고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수익 중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가 완료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 실현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구간을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잡아가면서 리스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케어를 하셔야 돼요 리스크적인 부분을 케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 윗단, 윗단에서 매도 구간을 지금 제가 뭐 매수를 요 정도에서 했다고 치면 지금 7,000원 상단, 7,200원에서 7,300원 구간까지 요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어느 정도 잡아 두시고요 이 구간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전략 매도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상승이 좀 더 나온다 라고 하면 8,400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50%씩 50%씩 줄여가는 그런 관점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약품은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면은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을 하면서 수익적인 구간을 좀 늘려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주식대가 어제 오늘 글피 계속해서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8월 12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이렇게 수익실현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뭐 짧게 짧게 수익을 내어드렸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수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가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고요 자 SCI 평가정보 저희가 조금은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먹은 상황입니다 자 어제였는데요 어제 SCI 평가정보 이렇게 뭐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10만원 20만원 한 5%에서 10% 사이 정도의 수익적인 부분을 내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쪽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신 분들 계좌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이 엄청 싸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저희가 정보를 받으시면서 매매적만 잘 따라 오신다 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가시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제 또 이제 매도를 진행한 액세스 바이오 자 액세스 바이오는 저희가 매직 기간이 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이상 요렇게 매도를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1,2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매도를 진행을 하면 저 정도 수익금은 좀 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시니 참고하셔서 매매 같이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KPM테크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매도를 또 잡아 드렸는데요 KPM테크 큰 폭의 상승이 많이 나와 주었죠 그러면서 급등을 기록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 정도 13%에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발생됐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SCI 평가 정보도 이제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KPM테크 오늘 10%에서 15% 사이 정도 요 정도 수익률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적인 부분은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추석 이후로 계속해서 할인 혜택 적용해드리고 있으시니까요 자 두 달에 44만원 베스트 상품입니다 한 달에 33만원 하시기 좀 버거우신 분들은 두 달짜리 컨텐츠로 많이들 오시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루에 몇만원 몇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이든 10에서 30만원이시든 요렇게 며칠만 하셔도 가입비 정도는 충분히 뽑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쪽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현대약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종목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